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릉부릉 최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K5 2.0 디럭스 차량 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K5 2.0 디럭스 차량 2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0만 5천 약 10만 5천 킬로미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굉장히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꾸준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차량 관리를 꾸준히 했을 것 같아 보인 차량인데 자 그리고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우측 조수석 앞문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부터 보시겠지만 잔기스 하나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후드, 그릴, 범퍼 지금 보시면은 전혀 기스 하나 보이는 아 기스 하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역시 백화현상 깨짐, 기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자 운전석 측면적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자 K5 1세대 자 K5 1세대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 휠을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보이시는 제네시스 마크 이런 거 이렇게 튜닝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 한 80% 정도 남았고요 휠 역시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뒷타이어 약 80% 동일하게 남아있고요 휠 역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후면부를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5 중에 단연 제일 이쁜 그런 테일램프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은 역시나 중형 세단 이름에 걸맞는 그런 널찍한 크기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감, 흔적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요 밑에 후방 센서 그리고 이게 모두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반대쪽 측면으로 넘어가셔서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순 비유한 위치인데요 지금 굉장히 잘 여닫히고 있고요 보시면은 단차 현상 전혀 보이지가 않고 색 바램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치차석에 앉아봤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키가 아무리 많이 크신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를 보시면은 굉장히 울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상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암레스트 역시 굉장히 잘 열리고 닫히는 암레스트입니다 자 이 차량은 이렇게 기본 4버튼 스마트키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5천 키로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박스 블랙박스 2 채널로 들어가 있고 일반 룸미러 밑으로 내려오셔서 대시보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모습의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차량 구입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다신 것 같습니다 바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후방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센터페시아 밑쪽 센터페시아 밑에 쪽을 보시면은 풀오터 에어컨 시스템이 공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밑에 쪽을 보시면은 시가잭 밑 단자들이 보이고요 기어공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양옆 열선 시트 2단계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면 컵홀도 아주 세련되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센터 콘솔 박스 아주 아주 깨끗한 그런 센터 콘솔 박스인 것 같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시트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티어링 휠 아니면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 전체적으로 다 사용감이 적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핸즈프리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에 계기판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여기에 모드 기능 미디어 기능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그냥 여름에 이렇게 딱 고속도로 달리시면서 열고 다니시면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감성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리거나 소리 나는 그런 현상 없이 아주 잘 닫히고 열리는 그런 썬루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내부까지 다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8년 이상이 된 차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숙한 그런 엔진 소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엔진룸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직접 엔진 오일까지 점검한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전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저와 같이 K5 차량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연식 대비 키로 수도 적정하고 굉장히 일단 저희가 메리트를 두는 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스펙 한 번 더 하단에 나갈 거고요 자 이 차량 구입 문의 혹은 다른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최수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MORROW M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